지금 시작하자 나는.. 나는 힘들어 나는 힘들 것 같은데 우와 내려간다 아 아 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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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억 억 억 대각선이 안 나갔다 억 억 억 억 억 억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으 개망한 느낌이 오즈? 카드가 너무 익숙해졌나봐요 카드가 잘 못하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아 카드 아 카드 아 이거 어떻게 때리지 아 아니 이게 왜 나가는거야 아니 아까 아 나는 기사키 했거든요 근데 마신껏 나가길래 뭔가 했네 이게 이것도 내가 누른거 아니에요 이거 아 핏살이 너무 나는데 방금 잘된거긴 한데 이거는 핏이 너무 나네 이거 이거 했다 그래 저 핏살이 미치겠는데요 진짜 재밌는데 핏살이가 너무 난다 아 리디아도 막장 그게 좀 무서워가지고 다행이지 오와우 오와우 족크를 못하겠나 안빱다 아 아 좋았는데 나갔는데 이거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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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길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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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얘 왜 맞아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와 위험했다 와 내가 좀 늦었다 육수 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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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따라오는 오 안 닿네 와 건져 진호 팔이 길어가지고 오 이거 이맛아 안 돼 와 대박 와 대박 대박 와 이게 아 뭐야 대박 거기서 시계획 오 위험했다 와 강소는 못 칠 뿐이 아닌데 아 뭐야 오른쪽만 눌렸어 웨이브는 안나가고 아 아 아 아 안되네 야 삑살이 더 높다 아잉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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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안 죽어 흉연도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나 알 수 있죠 와 요새 저기 뭐야 대회 나가면 거의 다 입상하잖아 아 아 아 총 망설이 와 아니 저게 와 내가 발동이 먼저 나갔는데도 점프 기술이라 바로 이겨버리네 저런 파일법이 오 신박했다 하나 배운 느낌 아 아 개개 만들지 아 아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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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거 왜 가능한데 왜 신박한데 아 와 와 와 와 와 아 바보야 너무 역사와 근본에 없는 거라 사람들 난리날걸려 막 그런거 생기면 와 점프 시스템 와우 아 망했네 와 잘 피한다 아 외모나 아이씨 마보같은데 아 뭐야 어 이쪽으로 되지가 잘 안되는데 와우 오 대박 저기서 기 풀고와서 흘리기라니 와 신박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나 뭐야 아니 자꾸 이상하게 나가 짜증나 왜 짬발라갔지 안되나요 아 왜 가대는데 이야 레드익서서 안앉을 줄 알았는데 네 저렇게 아주 뜨는거잖아 바보야 아 이카리 러브원님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렇게 되는구나 흘렸어야 되구나 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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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 이 거리가 가드가 안되네 와 이것도 처음 봤네 와 아 아 이카리 아아 진짜 한번 잘 노렸는데 외노포 아아 진짜 한번 잘 노렸는데 이상하나 보다 아픈데 아아 깜다 와 아깝다 윌리완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짬발란 대 맞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떻게하냐 우와아 우와아 미스 비스를 제가 안에 박아가지고 아 아 저 횡이 안내줬네 아 야 아 아 와 와 아 왜 아 이건 좀 아니지 아 방금도 좀 아니었다 저게 왜 벽이 안 깨졌을까 흠비로운 피스 너무 아파 아 제발 이거 아니야 x2 한 번만 콤보 들어갔으면 저 졌는 거에요 이거 어쩌게 가자 앗씨 아 안돼 그게 팁인데 저거 앞 이거 콤보 시동기 저거 확 치면은 이게 안되요 콤보가 안되가지고 아 졸리다 오우 센 센스라고 말하려고 정말 실수할 뻔했다 아 나 뭐하노 아냐아냐아냐 진짜 실수에요 진짜 오른다 오를까 아하하하 안다 내가 지은 짐을 아니 아 아 아 아 무서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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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저게 가드가 안된다고 아우 와 와 신기하다 아 1, 2, 3 잘 잡았는데 나도 몇 시키 때리고 싶어가지고 우와 다이네 아 바보 야 너 뭐해 너 퍼지 우와 대박 죽은거 같은데 우와 대박 아 아까 저기 터프 안 돌리는게 좀 아쉽네 4초풍 넣는 순간 나의 승리 같은데 와 안닿네 아 왜 횡을 안쳐 오 오 오예 초포인 100장 초포인 1등이라니 와 이게 안 돼 아쉽네 비사 빨라드 초초 외종 대초컴이요? 일단 초폴을 맞아줘야되는데 안맞아줘요 둘 다 새벽이라.. 참기를 잘 못푸네요 4-4-7 4-4-7 개구린 카즈야 4-7 니킥으로 달려들어야지 와 데미지마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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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잇 어? 어? 으아아아 이걸 해친다고 아 대박 어 아파요 아 이해 안되네 이게 콤보가 안되네 으아 아프다 아파 아 대박 죽었다 아 아쉬운데 아아 이게 콤보 미스가 죽음으로 까비요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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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아 이거 데미지 봐야된대 이거 오우 사형이 나 안받았어 아이 반신기 반신기 어떻게하지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오우 아 오우 아 꺼버라 어떻게 하하하하 오! 아 바보 야 이거 막았으면 몰랐는데 여기다 올랐다 오 위험했다 야 초풍 하친 거를 강선으로 오 농담해요 오 이틀막 저의 나락을 예상하고 계셨군요 어우 여기서 4900M 멋있는 거 때리려고 할 것 같애 아 진짜 졸린까보다 한개도 안빼네 지금 할수있어 해야돼 와 딱 맞게 시계를 한번 지린다 아 이거 쿨도 안풀리노 아 이거 콤덩에서 되던데 아니 저거 콤덩에서 되던데 저거 몸지랄하고 아바구로선 맞추던데 안되는건가 오 나이스 기스요 못하는 기스를 만나길 바라는 수 밖에 없어요 기스 잘하는 기스 만나면 많이 힘들죠 오 대박 음 음 우와 이게 뭐야 아니라 맞는건가 오 하하 그렇군요 음 디스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캐릭이 좀 비에 따라서 너무 무서운 캐릭이라서 음 아 전 되는건줄 알았어요 저 이게 안되나보다 으어어어어어어 지른다 왓 황 와 와아 우와 죽네 에헹 와 왜 못하네 아아아아아아 아 왜 그러지? 좋아 아 뭐야 이러나 레즈반빵 썼는데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아쉽다 가드시키려고 쓴 건데 내가 먼저 카운트 하는 건데 와 이게 이게 우와 와 쟤..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대박 입헐 막 어어어... 잠깐만 ㅋㅋㅋㅋㅋ 아 이렇게 되는 거야? 우와 대박